방금 소개받은 중앙일보 전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수많은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나름 국립외교원에서도 강의를 조금 해보고요. 숭실대학교에서도 언론학 공부하는 친구들 앞에서 한 세 번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이 제일 떨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자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누군지 다 아시죠? 모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죠. 2002년 한일 원들컵의 기적을 일구어낸 분인데 저분이 저 표정을 굉장히 밝은 표정이죠. 환하게 웃는 표정인데 출처를 제가 일부러 저렇게 커다랗게 써놨습니다만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저희 사진기자 박종근 선배가 찍으셨던 사진인데요. 저 환한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저 나름의 전략을 짜고 공을 들여섰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지금 지친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환한 미소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었어요. 기자 여러분들이시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이 취재 환경이라는 게 5분 만에 뭘 해내야 될 때도 있고 실제로 인터뷰가 성사될지 안 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뻗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조금 그래도 럭키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15분을 어쨌든 확보를 하고 히딩크 감독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인터뷰 환경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자신의 지인과 회의를 겸한 식사를 한 이후에 조찬 직후에 저를 포함해서 5개 사에서 나와서 줄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15분씩 해서 절대로 15분에서 1초도 넘으면 안 됩니다라는 신신당부를 듣고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지쳐있더라고요. 방한 스케줄도 굉장히 짧았고 저는 표정이 완전히 속된 표정 속된 말로 썩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저랑 사진리사 선배랑 까칠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질문지를 미리 당연히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2008년이고 해서 당시에 월드컵 예선전이 한창 진행 중이기도 했고 축구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문지를 쫙 보냈었는데 제가 약간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축구 얘기를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모르는 게 약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축구를 정말 잘 모릅니다. 축구 선수가 몇 명이 뜨는지도 모르고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솔직히 축구 말고 새로운 걸 물어보자. 그래서 꿈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때 또 마침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서 좀 하고 싶어 했었던 게 드림필드라고 소외계층 아동들한테 축구장을 지어주고 제2의 박지성을 찾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아까 보신 그 표정 있죠. 이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기 선배는 막 셔터를 누르고 마치 모든 15분이 다 좋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15분보다 심지어 5분을 더 주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른 신문사와 다른 방송국에서 오신 정말 쟁쟁하신 스포츠 기사 선배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결로 기사가 나갔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에 히딩크 감독이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라고 불리우는 이제 뭐 서울시장이나 뭐 이제 뭐 언론사 관계자들이나 기업 회장들 이렇게 모이는 장르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오그라드는 관계로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었었다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솔직히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일화일 뿐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싶으신 거는 영어 인터뷰가 일단 영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고 영어 취재가 영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영어 취재가 조금 솔직히 자신이 없어지는 상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름 이제 17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는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방법이 각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영어를 잘하는 방법과 영어로 취재를 잘하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또 굳이 써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 신문에서 8년을 일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토종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조금 얘기를 다시 드리겠지만 다 막 날고 기는 교포분들이 대다수고 이제 심지어 미국인 영국인이 대다수인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영어를 취재를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과 영어 취재력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일단 여기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토종 기자의 시크릿이라는 제목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나 토종인지를 여러분들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바다 건너 제주도를 제외하고 여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게 입사를 한 후에 첫 여름 휴가를 갔던 거였고요. 그때 유럽을 갔는데 첫 해외여행이어서 이렇게 녹화도 되고 있는데 속대표현 죄송하지만 쫄아서 패키지 여행을 갔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녀와서 그 뒤로는 뭐 굉장히 자주 나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으로 이제 해외에 계속 있었던 그 기간이 제가 세보니까 21일 그러니까 3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미국 국무부에서 초청을 해주는 출장 단기 연수 개념인 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도 제가 갈 수 있었던 거가 토종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 국무부에서 미국에서 공부해본 적이 없거나 미국에 이렇게 자주 다녀보지 않은 경험이 있는 기자들 학자들 뭐 공무원들 그런 분들 중에서 뽑아가 나름 이제 뽑아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듣고 나름의 이제 뭐 인맥을 동원하고 아니면 또 등등 해서 좀 이제 제가 손을 먼저 들기도 했고 그쪽에서 또 고맙게도 기회를 줘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데 뭐 지금 네가 대학을 다닌 게 80년대 초도 아니고 뭐 해외 연수 굉장히 흔한 때인데 나름 왜 안 갔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 답을 밑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놓긴 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해외에 나가고 싶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는 원래 그 기자보다는 영어를 언어학으로 공부를 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아니면 외교관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는 게 굉장히 꿈이었는데 방학에 전 이상하게 그때부터 돈 버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외를 정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강북 수유리에서 시작해서 강남 남부터미널에서 끝나는 그런 일정으로 다섯 개를 하고 중간에 분식집에서 알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었고 또 학기 중에는 제가 학교에 영재신문에서 기자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정말 생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 푹 빠져서 지냈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그래서 못 갔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2학년, 2학기 때 영재신문이 끝나고 충분히 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1년 간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무슨 일취월장 할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토종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오히려 어드벤티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생각은 과히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냐 고대 영재신문사에서 코리아중앙데일리로 왔고요. 코리아중앙데일리에 제가 2001년 1월 8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 게 저는 세상을 바꿀 기사를 쓰겠다 이러고 갔는데 TV 편성표를 시키더라고요. TV 편성표는 제가 볼 때 AI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를 그대로 주어진 형식에 맞춰가지고 엔터치고 두 개 스페이스 줄이고 엔터치고 줄이고 이것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일주일을 하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제 농담으로 들었단 말이지만 야 토종이 영어신문에 왔어? 맨땅에 헤딩하네? 약간 이런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심각해 보이지만 농담으로 화기애애하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하신 선배가 먼저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 피처 쪽으로 전공을 삼아서 이렇게 노무현 청와대도 출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중앙일보에 온 게 2008년에 그때 송년회였는지 신년회인지를 하는데 제가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중앙일보에서 외국인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러고 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소맥을 너무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얘 얘 얘 내일 통화하시죠 하고 딱 끊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통화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전화였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촉이 나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피플팀으로 가서 실제로 외국인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외교부 쪽으로 가서 좀 이렇게 이것저것 또 많이 써봐라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게 내년 2월에 열리죠. 평창올림픽 유치전이 한창이었거든요. 2010년에서 2011년 그때 유치전도 스포츠 외교니까 한번 취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이력이 있고요. 칼럼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보면 토종이라는 건 사실 토종기자라고 해서 제목이 딱 귀에 끌리는 건 토종이라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닐 수가 있잖아요. 토종인데 이런 식의 약간 저는 그런 리액션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인 그런 상황인데 단점을 또 장점으로 나름 바꿨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에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토종인데 제가 영어를 과연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데 솔직히 8년 동안 그래도 영어 신문에서 버티면서 제 실력은 어쨌든 입증을 한 거잖아요. 물론 그 8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까 다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인 에디터들이 기사를 봐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지금 멘토로 모시는 토비라고 있어요. 미국인 에디터고 미국의 유수의 일간지에서 4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에디터로 은퇴하는 거를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저를 3년 동안 그야말로 지도를 해줬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딱 제 기사를 보고 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제 기사를 프린트하우스를 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고친 거 있죠. 초록색 펜을 쓰는 분이었는데 그걸 딱 줬는데 초록색 글자가 더 많았어요. 검은색 글자보다. 그러니까 네가 쓴 건 미안하지만 기사가 아니다. 이건 영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기사체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일단 이거를 다시 다 쳐와 이랬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굉장히 굴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내 글을 이렇게 바꿔서 써보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내가 손으로 써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이거를 그대로 생각해서 쓰는 글이 아니지만 타이핑을 해본다는 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또 그때 어떻게 했냐면 뉴욕타임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를 3명을 정했어요. 3명을 정해서 그 기자들이 그러니까 한 명은 나름 전략적으로 정했었는데요. 한 명은 스트레이트를 주로 쓰는 기자 그리고 한 명은 주로 피처를 쓰는 기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오피니언 필진 중에서 골랐었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솔직히 매일매일 하라면 지겨워서 못해요. 그래서 그 3명 기사가 나올 때를 이제 딱 나오면 처음은 손으로 그냥 무조건 따라서 쓰고요. 두 번째는 타이핑을 하면서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바보같이 미련하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토비라는 그 에디터가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했더니 나중에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뭔가 또 뭘 갖고 나를 갈구려고 하는 것인가 딱 갔더니 그냥 주면서 이번엔 초록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축하한다고 그때 해줬던 게 저는 굉장히 대학 붙어섰던 것만큼 기뻤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겠냐라는 걸 갖다가 그런 우려를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토종이니까 어 그럼 제가 한국어로도 기사 교육시킬 수 있겠네. 그래서 중앙일보 파견이라는 기회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8년 동안 영어신문 기자를 하고 거기에서 솔직히 영어신문 기자 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일진하고도 그렇고 부장하고도 그렇고 조금 높아지면 국장하고도 그렇고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사가 왜 지면에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기사가 내가 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논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거를 저는 이제 미국인 에디터들 또는 영국인 에디터들 그러니까 영어가 네이티브 랭귀지인 사람들하고 그걸 싸워야 됐던 상황이니까 그럼 얘가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많았겠다. 그러면 너 한번 칼럼 한번 써볼래? 라는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제목이 그냥 한국인은 왜? 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한국인이지만 저는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인이 조금 특별하게 혹은 특이하게 혹은 때로는 조금은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보는 칼럼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분수대라는 칼럼을 격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되게 프랙티컬한 건데 외국인 인터뷰의들을 실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토종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다고 하니까 그럼 너 영어 어디에서 배웠어? 그럼 나 그냥 한국에서 배웠어. 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하나의 굉장히 저를 인식시켜줄 수 있는 또 특별한 그런 게 됐었던 것 같아요. 나름 장점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네들이 질문을 저렇게 하는 거죠. 너 영어 어디에서 배웠니? 하면 제가 답을 I grew up with Sesame Street 이렇게 얘기하면 Sesame Street라고 엘모랑 빅버드랑 나오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딩동댕 유치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인 인터뷰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들도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허들이 확 내려가요. 그러면서 너도 넌 어떤 캐릭터 좋아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되게 그러니까 유대관계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장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참고자료로 해서 제가 스스로 쓴 글이어서 창피해서 세 번째 참고자료로 드린 건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파란색으로 해본 부분만 보시면 이력서에 제가 미국 소재의 고등학교 이름도 없고 대학교 이름도 없지만 사실 4.19랑 5.16이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미국인 분들 중에는 그런데 그런 거를 아는 게 또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한국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 이런 게 한국에서 기자를 하려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을 장점으로 좀 바꾼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게 토종의 그림자는 끈질기다고 제가 이렇게 징징거리는 클럼을 써서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실 토종을 제일 무시하는 건 토종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 사회에서. 사실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은 제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토종이라고 무시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제가 무섭게 생겨서 저를 무시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토종을 가장 무시하는 거는 우리의 토종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이렇게 잘난 적하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포비아가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어 전화가 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중앙데일리 아까 2001년 1월 8일에 입사했다고 딱 했는데 다 이제 보면 50%는 외국인이고 30%는 교포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핸드폰도 했지만 굉장히 편집곡으로 전화가 많이 오던 때였어요. 심지어 무슨 미국의 에디터에 이혼한 부인이 막 전화하고 우리 남편 어디 갔냐 이런 전화까지 오고 이랬었는데 근데 딱 받는 순간 영어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핸드폰이 아니니까 밖에 나가서도 못 받고 안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내선 전화는 근데 그러면 속된 말로 영어 실력이 뽀록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만 생활영어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어떻게 보면 토종으로서 가장 두려웠던 거는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 신용카드 낼 때 Do you take credit card라고 해야 될지 Do you receive credit card라고 해야 될지 그런 굉장히 쉬운 단어들을 쓰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를 딱 해가지고 처음에 중앙데일리 하고 되게 막 자연스럽게 받아요. 받으면 근데 막 뭐라고 말하고 막 그러면 일단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나 너랑 굉장히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라는 식의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내가 쓰고 있는지가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서 막 제가 트리플 A형이거든요. 정말 막 일기도 쓰고 그랬어요. 나 오늘도 이상하게 전화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되도록 전화를 안 받으면서 처음 한 달 동안은 교포인 선배가 어떻게 받는지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쓰는 표현 굉장히 다 쉬운 단어들이에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영어 잘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도 다 쓸 수 있는 단어들로 얼마나 세련된 표현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나름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전화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내선 전화로 보란 듯이 걸기도 하고 좀 그랬었죠. 약간 외국어는 확실히 뻔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틀리면 어때요? 뭐 틀려가지고 내가 뭐 벌금을 낼 것도 아니고 뭐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틀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은 중요한 거는 콘텐트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종이라는 거를 나름의 좀 지금 뭐 이렇게 번지르르한 용어를 하자면 브랜딩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나 토종인데 영어신문 기자한다. 이거를 그때부터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다들 대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면 무슨 뭐 미국의 뭐 어디 뭐 LSE 뭐 이런 데 막 얘기하니까 코리아 유니버시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오히려 취재원 같은 사람들도 보면 더 인맥도 넓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해가지고 외국에도 할 수가 있지만 한국도 굉장히 무슨 뭐 구멍가게 할머니도 제 취재원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그게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중요한 건 공짜는 없어서 영어 공부는 매일매일 우직하게 그냥 끈기 있게 계속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세 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게 매일 벗겨쓰기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뉴욕타임즈의 최상훈 선배 최상훈 서울특파원이죠. 이분도 토종입니다. 이분은 심지어 대학은 지방에서 다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P 기자를 하면서 퓰리처상까지 받으셨죠. 퓰리처는 참고로 저도 막 받고 싶다고 난리쳤다가 미국에 있는 언론사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글을 벗겨쓰는 연습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라고 전문가의 팁을 좀 찾아봤는데 나승현 씨라고 기억하시죠? 평창 유치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고 이제 그때 프리젠테이션을 너무 멋있게 해서 더반의 여왕 뭐 이런 표현도 받으셨던 분인데 캐나다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그 직업도 있으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사실 나승현 대표는 영어를 그냥 성장기에 배웠으니까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반칙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영어를 다 잘한다고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거가 아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프리젠테이션은 인터뷰를 바꿔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참고자료 첫 번째로 드린 거에 제가 그 원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가장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해놓은 말이 잘 통하는 국제 영어인 것 같아요. L발음이 완벽하고 R발음이 완벽하고 무슨 뭐 굴려서 말하고 뭐 오렌지를 R인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R인지라고 하면 못 알아들는 경우가 더 많대요. 미국인들이 저한테 한참 R인지 논란이 막 불거졌을 때 해줬던 얘기인데 그냥 오렌지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R인지면 더 힘들어.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솔직히 영어를 다 미국인처럼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너희는 그런 강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참 솔직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국어, 우리 한국어 억양을 쓰더라도 내용만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그 영어는 자기가 소통을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라고 100%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백은 영어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가장 답을 하기 힘들고 가장 어이상실 나름 질문 중에 하나가 한 3개월 안에 공부해서 그렇게 마스터하는 방법 없냐고 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단기간에 마스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냥 나름 미스테리하게 보이려고 너덜너덜한 성문종합영어라고만 써놨는데 제가 성문종합영어로 영어로 공부한 세대거든요. 마지막 세대인데 그 성문종합영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한글 여기에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외운다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손으로 베껴 쓰고 실제로 제가 만났던 영어 선생님 중에 그 성문종합영어에 나온 지문을 다 외워서 선생님 앞에서 암송을 해야 집에 보내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을 만났던 덕분에 조금 이제 영어를 좀 나름 계속 끈기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솔직히 학생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나만을 위한 맞춤형 공부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지만 예를 들어 요즘에 넷플릭스 되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아니면 그야말로 요즘에는 미드, 영드, 일드, 중드까지 막 넘쳐나는 상황이니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취재하시는 분야에 관련된 미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외교안보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넷플릭스에서 거의 막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담 세크레터리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약간 힐러리를 좀 모티브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성 국무장관이 겪어가는 이야기를 22화인가 이렇게 시리즈를 한 건데 그거를 보면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일단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는데 사실 대사 하나하나는 굉장히 계산되어서 쓰여진 거고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 결국은 외교안보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나를 위한 맞춤형 공부도 하면서 뭐 재미도 있고 굉장히 일석이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 지금 생업 때문에 바쁘고 사실 기자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솔직히 저는 권하고 싶지가 않고요. 아까 제가 세 명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뉴욕타임즈에서 선정을 했다는 것도 정말 이 사람이 쓴 글처럼 나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공부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데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최상훈 선배가 쓴 그 기사를 정말 나라면 이 단어를 썼을 텐데 이 선배는 이 단어를 썼구나 아니면 이 표현을 이렇게 썼구나 이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좀 배운다는 습수를 한다는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최상훈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 많이 헤집고 다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굉장히 친한 제가 존경하는 선배한테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다가 그 선배께서 그때 넷플릭스가 없었던 시절인데 제가 청와대 출입하다가 옆자리에 앉아주셨던 선배인데 미드를 하나 권해드렸다가 그거를 보시면서 그 패인이 되셔가지고 그런 좀 패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심하시고 어쨌든 키워드는 우직하고 끈기라는 거를 말씀을 뭐 어쩝지 않지만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클리셰이지만 현장에서 저는 모든 걸 다 배웠는데요. 그래서 평창에서부터 말레이시아까지 이렇게 일단 제목을 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창올림픽 유치전을 영어로 빗레이스라고 하죠. 여기 저는 전혀 저는 평창의 평자도 몰랐고 평양은 했지만 평창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전화가 높은 분한테 와서 평창올림픽 유치전이 어떻게 보면 1년, 2년 남았는데 이것도 스포츠 외교다. 현장 가서 뚫어라. 그래서 아이오시 위원들하고 어울리면서 샴페인도 마시고 샴페인 안 마십니다. 참고로. 인터뷰도 하고 유치전에 전모 막전 막후 뭐 한번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자랑스럽진 않지만 이미 말씀드렸죠. 저는 축구 선수가 몇 명이 뛰는지 잘 모를 정도로 스포츠를 잘 모르는데 일단 이것도 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촉이 왔어요. 그래서 이틀 뒤에 바로 캐나다, 벤쿠버 겨울올림픽이 개막하는 데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올림픽 현장이 아이오시 취재의 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가서 이 사람들은 얼굴도장을 찍으면서 취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벤쿠버행 비행기에 탔는데 저도 이제 솔직히 모든 일을 할 때 전례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고 그런데 이 아이오시는 선배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시 관련해가지고 스포츠 선배들은 정말 정말 쟁쟁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말 대단한 분들 많으신데 이 아이오시만 출입, 굳이 출입이란 표현을 쓰자면 아이오시만 다루는 분들은 또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쪽은 좀 없어서 제가 굉장히 막막했었던 다시 또 맨땅에 헤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나름 전략을 또 세웠어요. 11시간이 이제 11시간,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원래는 그때가 제일 좋잖아요. 아무도 나에게 카톡으로 지시를 못하고 그때는 물론 카톡이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 나름 이제 딱 그 처음에 꿈을 하고 가는 자리니까 그 책을 하나 구했어요. 아이오시에서 발간한 아이오시 위원 명단 사진이랑 배경이랑 간단한 이력 이런 거 있는 건데 그 책을 구해가지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게 아이오시 위원들 하면 왕족, 귀족, 무슨 기업 회장님, 금메달리스트 다 이러잖아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비공개 일정만 있고 자기네들이 모인 호텔에서 되도록이면 안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텔은 출입이 특별한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비싼 돈을 회사에서 들여서 비행기를 탔는데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피가 마르는 거죠. 아이오시 출입기자는 커녕 이건 여기에서 그냥 놀고 먹다 가겠구나. 서울에 돌아가면 내 자리는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막 하도 울고 다니니까 어떤 이제 국내 관계자분이 좀 도와줬어요. 그분이 이제 특별하게 초청을 받아서 아이오시 위원들이 많이 나오는 파티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장이 있어야지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저를 데리고 와서 어쨌든 여기서 좀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이제 저 혼자 딱 했는데 아이오시 위원들이 책에서 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어. 이게 다 내 손아귀에 있어 하고 명함을 돌리려고 하는데 명함을 안 받아요. 제가 이렇게 딱 저 누구누구 from Korea 했는데 딱 보더니 이게 명함이잖아요. 그러면 응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의 명함은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명함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그런 리그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또 취재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오시에는 또 아이오시만의 문법 영어 문법은 아니고 이제 아이오시만의 어떤 에티켓 이런 게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승현 대변인도 그런 거를 철저히 익히고 따르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제가 약간 좀 이 사진은 심심하실까 봐 넣었는데 그 같이 일하는 아이오시를 담당을 했었던 맨 오른쪽은 독일 기자고요. 그 바로 옆은 그리스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미국 기자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파티 현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일단 제가 명함을 정말 명함을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아무도 안 받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보 후퇴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멋있지만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도 저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뒤에 가서 현장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아이오시 위원들이라고 다 알겠어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을 당연히 소개를 받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뢰하는 사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으면 명함을 받을 때 오 하면서 받더라고요.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그러면 기자를 찾아야겠다. 왜냐하면 평창 유치위 쪽 관계자들의 소개를 받으면 저는 유치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기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숙제를 해놓고 가서 그러니까 아이오시만 전문으로 취재하는 매체가 영국에 하나 미국에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매체에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지고 그냥 말했어요. 도와달라고. 한국에서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나 모르겠다고. 나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너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해서 어쨌든 평창이 지금 유치를 그때 삼수였었거든요. 그래서 평창은 굉장히 데스바리트 했어요. 이거를 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흥미로운 취재원들인데 얘네들도 이제 랭귀지 메리어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어 자료나 한국어 멘트 같은 거를 영어로 조금 바꿔주고 그런 거를 제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하면 외국 기자들은 북한이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북한 관련해서도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귀띔을 해주면서 좀 귀비앤테이크로 신뢰의 관계를 나름 쌓았어요. 그래서 친구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중에 로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마당발이었어요. 그 친구를 제가 걔를 딱 정하고 정말 찰떡처럼 이렇게 붙어다녔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IOC 위원들이 제 명함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랑 같이 파티를 가고 하니까 그 기자들 중에서도 IOC가 초청장을 주는 기자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IOC만 20년 해온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두 명이 있는데요. 두 명이 다 일본인 기자입니다. 일본은 일본이 유치전에 없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항상 기자를 보내요. 그래서 IOC만 25년 담당한 여자 기자가 유미우리 신문에 한 명이 있고요. 그런 기자들한테 또 제가 가서 사활의를 붙었죠. 이제 나 한국에서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조금 선물도 주고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인사동에서 10개 사면 하나 더 주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해도 되게 누그러뜨리면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애들이 소개를 해주니까 IOC 위원들도 저를 이제 받아들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보면 IOC가 굉장히 정치적인 조직이거든요. 여기 내에서도 권력 암투가 굉장히 심하고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 부위원장이 되고 누가 유치전에 뛰어들고 아니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언론 플레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시아 쪽에 그것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약간 나름 이제 110명이나 되니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집중 공략을 하는 전략을 나름 짰죠. 그래서 보면 그 사진 두 개 중에서 왼쪽에 있는 분의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 저분이 북한 IOC 위원이에요. 이름이 장웅자 쓰시는 장웅 위원인데 저 사진은 소치, 러시아 소치올림픽 현장에서 만나서 찍었던 거고요. 원래 굉장히 정말 막 풍채도 좋고 농담도 정말 잘하고 막 되게 우리 업계용으로 사활이가 좋은 분인데 저 때는 굉장히 얌전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얼마 전에 장성택 사건이 났는데 저분이 장성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조심을 하시고 제가 막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더니 날 죽이려 그러느냐 뭐 그러셔가지고 아닙니다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IOC 위원도 위원이지만 평창이 적수가 둘이었어요. 독일 윈헨하고 이제 삼자 구도였는데 이제 그중에서 최악체가 프랑스 안시라는 너무 아름답지만 굉장히 최악체로 분류됐던 도시가 있는데 그쪽 유치위원의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그 친분을 좀 쌓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저를 처음에 굉장히 경계했어요. 제가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는 다른 미국인 기자, 영국인 기자한테는 기자회견 메일을 다 보내주면서 저만 싹 안 보내주고 왜냐하면 너는 스파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결국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제 관계를 쌓아 나갔고 그래서 일부러 막 기자회견에서 막 질문도 하고 개별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죠. 여기서 인터뷰하고 있는 그 오른쪽 여성분이 독일의 김연아라고 불리우는 카타리나 비트라는 선수고요. 여성 싱글 피겨스케이터로는 유일하게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분이에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자기 롤모델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갔고 또 뭐 맨땅에 헤딩해서 이게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곡절 끝에 나름 또 이제 회사에서 조금 포장을 한다고 국내 유일 IOC 출입기자라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신부님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고맙게 굉장히 사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문패를 달아줘서 그런 기사도 조금 썼었고요. 또 IOC 측에서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우리만 취재하는 기자가 없었는데 얘는 도대체 뭐길래 하지? 막 의심의 눈초리만 팍 보내다가 나중에는 또 인정을 좀 해줘서 심지어 2012년 런던올림픽에 대변인실에서 한 두 명 기자를 추천할 수가 있대요. 성화봉송 주자로. 그런데 그중에서 갑자기 어느 날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가 있거든요. 로잔 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해서 받았더니 앤드류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던 대변인실 직원인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너 잘 뛰지? 이러는 거였어. 뛰지 그럼. 너 무거운 거 잘 들지? 들지 너는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래? 막 이랬더니 알았어 끊어. 내일 메일 보낼 테니까 확인해. 해가지고 딱 내일 확인을 해보니까 성화봉송 어떻게 돼 있길래 저는 아 얘들이 하다 하다 성화봉송 현장까지 나한테 취재로 오라고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맙게도 주자로 선정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토마스 바흐 지금 현재 IOC 위원장인데요. 이분이 사실 한국이랑 히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평창에 아까 호적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미넨 유치를 이끌었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평창이랑 원래는 굉장히 적대 관계였는데 어쨌든 어제의 적이고 오늘의 동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런 현장의 사례는 사례인데 구체적으로 방법론 같은 거가 굉장히 조금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언론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이야말로 전문가고 그런데 글로벌 현장이나 아니면 글로벌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제가 방법론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정식 기자회견하고 두 번째는 도어스테핑이라는 건데 그 도어스테핑은 아마 외교부 출입 혹시 하시면 굉장히 귀에 익은 외교부가 쓸데없이 영어 많이 쓰잖아요. 여기 외교부에서 안 나와 계시죠. 근데 이제 도어스테핑이 말 그대로 문지방이라는 뜻인데 문지방에 막 이동을 하다가 문지방에 잠깐 서가지고 기자들 질문 몇 개 받아주는 거 그걸로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어스테핑이 근데 외교부에서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약식 기자회견 같은 거가 다 도어스테핑인 거니까 세 번째는 정식 인터뷰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정식 기자회견에선 제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굉장히 그냥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식 기자회견장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손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이건 기본이고 많이 근데 좀 미소를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도 몰랐는데 가만히 있으면 특히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은 화난 것처럼 보인대요. 왜냐하면 IOC 대변인 아까 그 앤드류라는 직원인 저한테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또 뭐 안 좋은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눈이 작아서 그래 이러고 그냥 이제 눙쳤는데 그냥 조금 아이컨택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아시아 특유의 문화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뭐랄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냥 밑에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치고 그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변인실 직원들도 막 이렇게 계속 보고 쓸데없는 날씨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웃고 이따 나 좀 시켜줘.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대변인도 중요하지만 약간 대변인실 말단 신부진들이죠. 이렇게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도 친해 놓으면 일단 외국인들은 이 글로벌 현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막 다 손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으로서 질문하는 거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스탠드아웃을 하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손을 들지 않으면 일단 호명을 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너무 무섭게 앉아 있으면 왠지 마이크 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좀 웃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제 좀 네트워킹도 해놓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질문은 되도록 세 문장을 넘기지 말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제가 세 문장을 넘겨서 다섯 문장으로 얘기를 했다가 IOC 대변인실 직원에게 제지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일단 세 문장이라고 했지만 뭐 이런 산설적인 뭐 세 개 네 개 이런 거에 뭐 얽매해 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질문을 너무 주장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국 그러니까 약간 서양인들은 그런 거 특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걔들은 항상 두갈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 그리고 세 번째 호칭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왜 저보고 전기자라고 안 하고 전선생이라고 하고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울 때 편안한 호칭이 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 호칭을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 같은 데서 질문을 하면 되게 신뢰가 더 생기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든지 뭐 마담 프레시던트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사실 IOC 위원들 같은 경우는 물어봤어요. 대변인실 직원들이나 아니면 IOC 위원들마다 다 비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거 제일 좋아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그 IOC 위원들 중에서도 마담 프레시던트라고 불리우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사실은 닥터 누구누구라고 불리면 되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해주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호칭 그 서양애들도 되게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진다고 막 하시면 다 따지고요. 그래서 호칭 같은 거 미리 숙지해 두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식 기자회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도어 스테핑 여기에서 저는 사실 이제 평창 얘기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현지 외신 기자들이랑 친해오는 게 굉장히 필수라고 제가 느꼈었어요. 갑자기 김정남 암살 사건 벌어졌을 때 저는 이제 통일부로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서울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막 JTBC를 보면서 신선배 힘들겠다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내일 비행기 끊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부장께서 그래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갑자기 가게 됐는데 모든 많은 출장들이 그렇죠. 근데 좀 다른 거를 써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면. 근데 다른 거는 확실히 외신 기자들하고 친해 놓으면 많은 그런 굉장히 좋은 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사례로 써놨던 게 말레이시아 총리가 갑자기 도어 스태핑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 기자들한테는 전혀 오지가 않았거든요. 공지가.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현지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들인지라 카톡 방이 다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 그 카톡 자기네가 우리로 따지면 카톡 단톡방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친하고 무슨 뭐 아까 젓가락 말씀드렸지만 젓가락 하나 또 주면서 좀 친했던 그런 어떤 이제 현재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근데 너 바이더웨이 오늘 거기 무슨 호텔에 가니? 거기 로비에서 누구누구 총리가 뭐 한대 뭐 거기 가서 볼 수 있으면 보자 그래서 저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당연히 가지 하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던 게 그때 이제 굉장히 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민감하던 데였거든요. 근데 한국 기자가 유일하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북한 쪽의 입장만 자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기자한테 제가 밥을 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북한 사실 일본 기자들이 제가 아까 잠깐 IOC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재력을 쏟아붓는 데는 확실히 뭐가 있기는 있는 게 말레이시아 김정남 사건 취재한다고 NHK에서만 100명이 넘게 왔어요. TBS 뭐 이렇게 뭐 등등 신문사에서도 몇십 명씩 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북한 대사관 김정남이 뭐 이렇게 자주 가던 술집 뭐 이런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거기를 다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선 일본 기자들하고 친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한 데 있어서 샬라샬라 하는 영어 필요 없습니다. 그들도 영어 우리랑 똑같이 모국어가 아니고 그냥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것도 있고 서로가 서로한테 내가 도움을 좀 먼저 주면서 받으려고 하면 확실히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받기만 한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뭔가 입장을 내면 바이더웨이 너 이거 들었니? 라고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네들도 저한테 이런 걸 보내줬던 그런 거고요. 네트워킹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아 그리고 이렇게 도어 스태핑으로 딱 한 명이 서 있잖아요. 그 인터뷰 이가 근데 도어 스태핑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빨리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할 정도로 바쁘거나 별로 이 도어 스태핑 자체가 마뜩치 않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콕 찝어야 돼요. 도발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프로보크라고 썼지만 도발을 해야 하는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 굉장히 유의미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게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는 회의를 위해서 무슨 차관보나 아니면 육자의 대표끼리 하고 나서 내려와서 로비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 회의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질문만 잘 하면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외교부 출입할 때 스티븐 보스러스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분이고 굉장히 대화파였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상황이 북핵은 항상 상황이 안 좋죠. 몇 년째 근데 그때 뭔가 조금 풀릴락 말락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냥 한반도에 봄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항상 듣는 식의 질문은 아니잖아요. 맨날 무슨 미사일 발사를 언제 할 것 같냐 ICBM은 개발할 것 같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저렇게 하니까 대화파니까 그 질문을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샬라샬라라고 잔뜩 많이 말을 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돌스테핑의 대상이 좀 원하는 그런 그라운드를 찾아서 그거를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영어 한국어 인터뷰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식 인터뷰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평창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좀 정식 인터뷰를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그 자꾸록의 위원장이 한국 언론에 인터뷰가 제대로 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든 게 이제 2011년 1월인데 유치전이 한창 이었었던 때죠. 그래서 나 로기 위원장 한번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이제 마크 아담스라고 IOC 대변인 하고 또 앤드류나 그런 실무진 한테도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이메일도 너무 자주 보내면 귀찮아하잖아요. 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명절에 크리스마스 같은 거 있고 그럴 때 보내면서 항상 바이더웨이 프리시던트 인터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 꼭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 동안 계속 안 된대요. 계속 안 된다고 그러다가 유치 성공을 한 게 2011년 7월 6일인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갑자기 7월 13일 도쿄에서 30분 정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미리 좀 얘기를 해주면 덧나나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하면서 바로 이제 비행기 표를 끊고 등등 했죠. 근데 이게 제가 막 고민이 좀 됐던 게 로겸 위원장도 별명이 포커페이스예요. 절대로 표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엄숙해요. 그래서 좀 잘 웃지 않는 그런 분이고 까다로운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코멘트를 좀 꺼낼 수 있을까 평창 유치 성공 축하하고 준비 잘하고 이거 이상의 얘기를 좀 끌어내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러게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젓가락 선물 갖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좀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뒷조사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 이제 옛날에 했던 인터뷰 이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게 취미가 막 요트고 제가 요트를 선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IOC 실무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온 비영어권 신문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 자기가 읽을 수는 없어도 되게 신기하면서 그래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치를 성공했을 바로 다음 날 저희 신문에 저렇게 일면이 나갔어요. 저렇게 일면을 편집해준 저희 편집 선배들에게 정말 지금도 저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 표정이 되게 까칠하죠. 저 때도 평창이라고 적혀진 봉투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사진기자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깜짝 선물을 이렇게 탁 하니까 정말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짜증나네 라는 표정이었던 로기의 위원장이 갑자기 표정이 저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나야 막 하면서 갑자기 저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똑같이 포즈를 취해줄까 하면서 신문을 저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와 땡큐죠. 그래서 인터뷰도 생각보다 굉장히 알차게 많이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기억이 많이 남는 인터뷰 기사가 됐습니다. 네 뭐 이것도 사례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사실 이메일 같은 거로 많이 우리는 취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메일 그 이메일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뭐 외국인 인터뷰를 해야 된다. 근데 시간이 아까 제가 힌팅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진 경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은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질문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아이고 그러니까 좋은 표현들인데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 제가 저기 브레이킹 디 아이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음을 깨는 거니까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누그러뜨리는 그런 이제 표현들인데 어쨌든 이제 만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면 인터뷰 혹은 이제 기자회견 때도 가능은 하겠지만 주로 대면 인터뷰에서 많이 쓰는 건데 너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이 말을 하면 I know how busy you are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cious time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열이면 열 다 막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알고 있구나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제가 되게 잘 써먹는 특히 이제 뭐 조금 특히나 인터뷰를 따기가 좀 힘들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장을 해서 지구에서 네가 제일 바쁜 사람인데 이 시간을 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조금 과장법도 가끔은 쓰고요 좀 근데 자주는 안 씁니다 오버하는 것 같아서 두 번째도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중앙 데일리 하면서 에디터한테 배웠던 표현인데요 I've done my homework and I found that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인터뷰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말이야 너 이런 말 했더라 아니면 너 이런 거 좋아하더라 뭐 네 애가 뭐 최근에 어디 들어갔다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할 때 I've done my homework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저것도 굉장히 하면 내가 이 인터뷰에 좀 공을 들였어 이런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우리 외국인 인터뷰 방한 인터뷰 하면 항상 이제 몇 번째 방안이고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번째로 온 거냐 하면 되게 지루하지 않나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너 다섯 번째 방문이지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더 좋더라고요 실제로 다섯 번째가 아니면 또 어때요 뭐 두 번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김치 Do you like 김치 질문 정말 지겹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장인이들도 스파이시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맨날 너희는 왜 김치를 못 먹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그래서 그냥 너 스파이시 푸드 좋아한대고 그러던데 김치도 그렇니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트위스트를 주면서 또 이런 내용이 아직은 들어가줘야 외국인 인터뷰 좀 그 느낌이 나잖아요 뭐 토마스 박스는 김치도 좋아한다 뭐 갓김치까지 사랑한다고 한다 뭐 이러면 굉장히 부장들이 좋아하시죠 제목으로까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인터뷰가 대답하고 싶어하지 않을 게 뻔한 질문 이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그냥 저는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나를 좀 바로 잡아줘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correct me if I'm wrong but I heard that 어쩔저고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니? 라고 do I understand correctly that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때도 약간 연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이러면서 한다던가 좀 그런 연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내 소식통들이 말해줬는데 말이야 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식통들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죠 하지만 소식통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그냥 그러니까 뭘 어떻게 평가하니?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이제 되게 사실 그거를 갖다가 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한국어로 질문지 다 만들어놓고 그거를 영어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이면 아홉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What is your assessment on? 이렇게 물어보면 저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IOC 현장이나 아니면 특히 외교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저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뭐라고 뭐라고 막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특히 숫자 아니면 지명 인명 이런 거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확인 못하면 아예 기사에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치고 들어가는 질문도 중요해요 그때 그냥 무조건 우리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던 표현이죠 Excuse me but 그냥 그 Excuse me but What do you mean by? 뭐 뭐 뭐 뭐 이렇게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도 전혀 신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영어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예의를 차려야 되고 좀 글로벌한 에티켓이 있게 생각하다가 정작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끙끙대면서 막 얘가 이렇게 말했던 게 무슨 뜻이지 막 찾고 막 그러느라고 시간 많이 허비하고 그러는데 전혀 저렇게 물어보는 게 특히 미국인하고 영국인한테는 절대로 신뢰가 아니고 오히려 그네들이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아 이렇게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리고 I'm sorry but Can you repeat that again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때로는 그냥 인명이나 지명 같은 경우는 그거 타입 어떻게 하니 네가 여기다 써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펜을 주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 가끔 인터뷰이들이 다 내 맘대로 말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A를 말하고 싶은데 자꾸 B만 얘기하려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B 얘기할 때도 끊지는 마시고 이렇게 끊지는 마시고 듣다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이때 딱 마지막 질문으로 Can you go back?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Can you go back to the previous subject on? 이렇게 하면서 하면 다시 내가 원하는 야마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거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외워두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존댓말 없다고 하잖아요 영어에 존댓말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문법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존댓업법이라는 거는 엄연히 존재하고요 내가 너를 존대하고 있어 이런 뉘앙스는 반드시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사람들인지라 호칭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다른 게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Would you please? 일단 please를 잘 모르겠다 다 귀찮다 그러면 일단 please를 많이 붙이세요 그리고 남자인 경우에는 sir 그래서 sir may I ask? 약간 이거고 여성분인 경우에는 ma'am may I ask?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세 번째 표현도 사실 되게 쉽지만 어려운 표현인데요 please allow me to ask you 뭐뭐 하는 걸 허락해줘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거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저거 특히 이제 IOC 기자회견 같은 데서 미국인 기자들이나 영국인 기자들이 IOC 미원한테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동계 IOC 미원인데 이 사람이 뭔가 뇌물 착복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솔직히 되게 꺼내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근데 그때 딱 please allow me to ask you on the speculation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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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식은 차리면서 핵심은 짚을 수 있는 그런 질문 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호칭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히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 하실 일이 많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보면 Your Excellency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하 뭐 그런 표현이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때 CNN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그대로 받아치기를 해봤는데 일단 호칭 문제 Mr. President라고 하죠 우리는 왜 President Moon 약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Mr. President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의 구조도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처음에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라고 이게 딱히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팩트를 나열을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팩트만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펀치가 나옵니다 These comments undermine yours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발언 때문에 네 발언이 해가 되니까 묻히니? 그리고 does this and mixed signal to 평양? 이런 상황이 평양에게 혼돈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니? 라고 탁 하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팩트로 이렇게 그야말로 팩트 폭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 보너스로 한 건데요 그 전화 취재에서 잘 쓰는 표현들 해가지고 몇 개 적어봤는데 일단 처음에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라고 할 때 그거 그대로 이제 영어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쓰면 어 얘 영어 좀 하네? 이런 느낌이 들죠 Am I calling it a bad time? 내가 지금 좀 안 좋은 시간에 전화하고 있니? 또는 내가 안 좋은 시간에 전화하고 있는 게 아니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아까 왜 영어로 전화받는 거 되게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메모했었던 그래서 제가 채화를 했던 표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누구고 서울, 한국에서 전화를 하고 있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워낙 잘 아실 것 같지만 가장 기본이니까 해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Can I 라고 써야 되죠? 제가 U라고 잘못 썼어요 Can I please leave a message? 내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만 끝나면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메시지 남겨놓고 정말 함흥차사인 경우 굉장히 많죠 내 메시지를 테이크한 사람의 이름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What is your name? 이러면 안 돼요 What is your name? 하면 굉장히 조금 공격적으로도 들릴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럴 때는 Can I please have your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가져도 되겠니?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미국 애들은 Can I please have your name?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전화 취재도 좋지만 전화 취재가 빠르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취재원들 같은 경우는 시차 문제도 있고 사실 그리고 이메일 취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더 효율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CSIS의 누구다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그 취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먼저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연결 연결 연결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한 다음에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가 혹시 너한테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 10중 8구는 그 사람도 그게 편하거든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네 이메일 주소 좀 받아서 그 좀 질문 좀 보내봐도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실 이메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편해요 왜냐하면 전화 취재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아무리 말을 천천히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느라고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천천히 안 하고 빨리 말하면 우리가 솔직히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라는 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걸 하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면 이메일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실제로 했던 거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참고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 아예 그냥 제가 주고 받았던 이메일을 통째로 중간에 질문 몇 개는 너무 길어져서 지우고 통째로 다 긁어왔어요 8월 17일에 발간이 된 월간중앙에 제가 실제로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8월에 전쟁이 터진다 8월 위기설 이런 거 되게 심하게 많이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5명을 나름 선정을 해서 한반도 위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걸 취재를 했고요 다행히 이 사람들이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 단기 출장 있었죠 그때 만났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라는 그런 메리트는 있었는데 이메일을 보내서 그 취재를 하기로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낸 이메일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이메일은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 딱 보면 처음부터 Dear Troy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아는 사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식을 덜 차려서 일단 이름도 그냥 원래 이름은 스탠 개런이라고 되게 긴 이름인데 원래는 처음에 제가 트로이를 만나고 나서 오늘 반가웠다고 그 보내는 이메일에는 Dear Dr. 스탠 개런 해가지고 보내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서로 친해지니까 이름을 First Name Base로 해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거기 일단 첫 문단을 보시면 제가 아 나 중앙일보 그러니까 일본데 일보라고 하면 미국 애들은 모르죠 그래서 괄호 열고 데일리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위드를 쓰면 약간 오브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위드를 쓰면 되게 미국스러운 표현이 돼요 약간 이거 이제 짜잘하지만 나름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쭉 해가지고 보시면 제가 Thank you for your precious time 이 얘기를 여기다 또 했죠 이거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가 되는 표현이 아니겠죠 그리고 저는 또 항상 하는 게 제가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전문가가 저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번째로 미출친 부분을 꼭 넣는데요 내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으면 너가 너의 그냥 생각을 편하게 그냥 나에게 공유를 해주렴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If there are any issues 그 다음에 I did not touch your phone 해서 touch your phone도 내가 다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 표현도 굉장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Feel free t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면 아 자유롭게 뭐뭐 해주렴 이렇게 많이 하면 굉장히 좀 미국 애들이 많이 쓰는 좋은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질문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고 이런 전문가들의 특성상 또 이제 북한도 북한이라고 그냥 안 쓰고 DPRK 이렇게 쓰면 좋아하죠 그래서 약간 DPRK 이렇게 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Do you agree? If so, why? 그리고 if not, what are your expectations?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CNN 기자도 그렇게 했잖아요 팩트를 몇 개 하고 그럼 질문을 그 다음에 던졌죠 그런 식으로 너도 동의하니 그렇다면 왜? 안 그러면 왜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지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질문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면 짜증나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한 질문의 모든 거를 좀 이렇게 녹일 수 있도록 해서 1번 질문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2번 동의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짧게 짧게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미치신 것도 Do you agree? Disagree? 뭐 이럴 때는 그냥 슬래시로 해가지고 하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뭐 이때도 이제 소식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ome sources in the 문재인 government told me 이렇게 해서 문재인 그 행정부 쪽에 있는 몇몇 소식통들이 말해주기를 이러이러테 근데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해서 What do you say? 라고 그냥 되게 간단한 표현이죠 What do you say?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왜 그 assessment라는 단어 잠깐 나왔었잖아요 What is your assessment? 이렇게 표현을 그대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그냥 몇 가지 질문은 참고를 하십사 그냥 그렇게 해놨고요 음 아 그리고 쭉 질문 맨 마지막 질문 보시면 What do you make of?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너무 쉬운 표현이어서 저게 뭐지? 저거 뭔데 저렇게 많이 쓰지 했는데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니? 라고 표현을 할 때 이네들이 저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메일을 통째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 꼭 이거에 맞춰서 쓰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조금 되게 도움이 되시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는 이제 나에게 뭐뭐다 라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영어는 저에게 날개였어요 제가 헐헐 날아갈 수 있게 해준 영어 자체도 좋았지만 영어 덕분에 제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 누릴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은 제가 자랑질하는 사진인데 런던 성화봉송 그거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SBS의 강청완 기자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앞에서 저기 영어 실력이 꼭 영어를 잘해야 영어를 취재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보시면 선배는 영어를 원래 잘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기자로서 일하면서 시간도 많이 얻고 해서 어떻게 이 바쁜 생각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매일같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소소한 얘기인데 아까 저는 외국 기자들이랑 현장에서 친해지는다는 얘기가 인상 깊었는데 젓가락 주는 거 말고 다른 혹시 본인의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질문은 사실 제가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 건데 사실 공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넷플릭스를 많이 봅니다 넷플릭스도 많이 보지만 실제적으로 공부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일본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어를 공부 이게 실제로 보면 학원도 솔직히 일본어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도 많이 다녔고요 학원도 되게 많이 다녔고 처음에는 많이들 그렇지만 일본 드라마에 빠져서 일본 가수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빠지다가 점차 일본어라는 거에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일본어는 그리고 솔직히 기자들은 특히 외교안보 쪽이나 아니면 외교 쪽이나 영어 쪽으로 글로벌한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쪽에 굉장히 취재력이 강한 것도 사실이고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본어로 나온 책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다시 공부로 돌아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몇 개를 정했어요 일본 드라마 중에서는 고독한 미식가라든지 몇 개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인기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놀면서 스트레스 풀 때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보기 위해서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역시 드라마인데 제 나이 또래에 여성 직장인이 나오고 가능하면 이제 외교안보 쪽에 있는 분야 같은 걸 찾아서 그런 드라마 같은 거를 좀 보고 거기 그걸 보면서는 사실 그냥 약간 긴장을 하면서 봐요 왜냐하면 저 여자가 하는 표현을 나도 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계속 약간 따라서 적어보기도 하고요 원래 전혀 잘하진 않았었고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를 계속 봐요 그래서 제가 일본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내용은 다 아는 거지만 무조건 틀어놓고 청소할 때도 계속 그거 틀어놓고 나중에는 한 100번 200번 재밌는 거니까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거 하면 한 캐릭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다음 대사를 제가 말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뭐 보캐뷸러리 5만 5천 이런 거 너무 지겹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재미있는 쿤넷들을 찾아서 그거를 막 많이 보다 보면 그게 채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젓가락 말고 젓가락도 중요합니다 젓가락도 중요하지만 그 외국 기자들하고 사실 솔직히 저는 조금 많이 제가 먼저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IOC 쪽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자들은 거의 이제 왜냐하면 스포츠를 전문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스포츠 외교 현장에는 많이 없으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 튀는 존재이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항상 이슈가 많잖아요 북한 관련돼서 뭔가 실제적으로 어떤 뉴스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AP나 CNN나 이런 데 피상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얘가 한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가끔씩 이제 이메일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그네들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가끔 이제 누구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 없을까라고 하면 그네들이 솔직히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되게 자세하게 해줬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져 가면서 그래서 걔들이 이제 마음의 빚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전략 아닌 전략 같은 것도 조금 했었었고요 그리고 일단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밥 먹고 술 먹고 그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미국인 기자들도 그렇고 한국인 기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IOC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묵는 호텔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패스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패스가 있는 기자들이 몇몇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 기자들이랑 친해져가지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저는 일부러 걔네들이 저를 귀찮아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귀찮아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젓가락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선물도 좀 주고 그리고 정말 고마운 일은 한류가 참 인기가 있어서 그 뭐 강남스타일 또 그런 등등 여러 가지에서 일단 기네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먼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잘 맞물려서 또 이제 약간 좀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가끔 저는 통역도 해줬어요 조금 솔직히 귀찮긴 했는데 좀 약간 대충대충하고 막 말하는 사람이 세 문장 얘기하면 한 문장을 줄여가지고 말하고 좀 이러기도 했지만 걔네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 좋아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백유민입니다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도 경제배처도 그렇고 CNN이나 BBC 같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벗겨쓰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배님도 기자를 정해놓고 수트, 박스, 칼럭 이런 식으로 벗겨쓰기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쓰면서도 물론 기본적으로 다 괜찮은 기사겠지만 아, 과연 이거를 이렇게 벗겨쓰는 게 맞을까? 혹은 이것도 또 잘못된 기사 형식이나 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어떤 기자가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필력이 좋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선배님이 다른 선배님 한 분은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그 외에 또 저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까 제가 벗겨쓰기 말씀을 드렸었을 때는 제가 영어 신문 기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벗겨쓰기를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굉장히 우리가 바쁘고 막 이런 상황에선 손으로 어떻게 벗겨쓰기는 좀 이렇게 짜증만 유발할 수 있는 좀 그런 위험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제가 경제나 산업 쪽은 잘은 모르긴 하는데 그쪽은 좀 출입을 못 해봐서 그 아무래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가장 그 좀 뭐랄까 네임밸류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콘텐츠 같은 경우도 잘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낸셜 타임즈도 솔직히 다 보지는 못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주말판 나오잖아요 주말판에 보면 한 면으로 그 런치 미트 FT 해가지고 그 어떤 한 명사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명씩 초대를 해서 그 Q&A를 해요 근데 그게 왜 런치 미트 FT냐면 그 항상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점심 메뉴가 뭔지서부터 점심 그 장소를 어떻게 정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막 세세하게 다 이제 되게 재밌게 글을 쓰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일하시는 그런 분야 경제 산업 분야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F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지니까 근데 굉장히 일단 읽는 재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슨 재벌이었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재벌인데 너무 쫀쫀하게 막 이렇게 도치페이로 막 하자고 막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다 나오고 재밌게 글을 쓰면서 그러면서도 고급진 그야말로 표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별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꼭지별로 가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고요 가뜩이나 이제 그 경제지 쪽에 계시니까 FTE의 그런 코너가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떠오르는 거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눈여겨봤었던 칼럼 중에 그 코너 오피스라고 뉴욕타임즈에서 하는 이제 그 CEO는 CEO인데 대기업의 CEO가 아니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CEO들을 이제 불러서 그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경제면적에 나오는 거였었는데 사실 경제기사들 중에서 그렇게 저는 재밌는 인터뷰는 많이 못 읽어봤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질문도 간결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은데 굉장히 표현도 그렇고 경제 용어 같은 것도 저 같은 무대 안에 읽어도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썼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꼭지별로 가시는 거 혹시 어떠실까 그리고 아까 그 뉴욕타임즈 최상우 선배 같은 경우는 딱히 정해진 나와바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브로드하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최상우 선배를 팔로우를 하시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썼다가 뭐 어디 무슨 쓰레기 처리장 문제도 썼다가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서 이슈화가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아직 이슈화가 안 됐지만 중요한 문제들 같은 걸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 솔직히 나랑 좀 동떨어진 그런 기사들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베껴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코너별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님과 이름이 같은 연합뉴스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강연 정말 유익했고 감사하고요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세 명의 기자를 정해서 글을 많이 보신다고 했는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어떤 칼럼리스트의 칼럼을 좋아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취재원이 궁금해하고 싶은 말을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선배님께서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지금 일본어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 덕분에 남다른 취재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목표하셨던 플리처상 외에 이를 바탕으로 기자로서 목표하시는 바가 그리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인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역시 기자분들이라서 질문이 정말 아주 훌륭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칼럼리스트가 한 명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모린 나우드라는 이름의 여성 칼럼리스트인데 굉장히 표덕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글도 표덕스러운데 너무 날카롭고 너무 핵심을 뚫고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모린 나우드가 최근에는 조금 빈도수가 떨어져서 무슨 일이 있나 좀 궁금하기는 한데 모린 나우드의 칼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모린 나우드의 칼럼을 제가 약간 권하기가 조금 그런 거는 너무 이 언니가 국내 정치, 미국 국내 정치 쪽으로 조금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천을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모린 나우드보다는 우리나라에도 방안도 여러 번 했지만 토마스 프리드만이 가장 표현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적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말 답하기가 힘든데 매일매일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꿈은 물론 있고요 꿈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외교안보 기자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김정은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그런 목표에서 근데 이제 퓰리처상은 제가 중앙의보에 있는 한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지만 어쨌든 계속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책도 내보고 싶고 이런 후배들하고 조금 더 얘기도 해보고 싶고 선후배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싶고 이런 기회도 더 많이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지구상에서 가장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영어로 취재를 해서 한국어로 기사를 쓰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일의 방식인데 그 영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단어 선택이라든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의 뉘앙스 차이라든지 혹은 또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공부를 하시고 어떤 공부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모든 질문이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면에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영어로 취재를 제가 영어 신문에 있을 때는 전혀 고민을 안 했었어요 그런 건 그냥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쓰면서 영어 인터뷰는 정말 재미있고 막 농담도 빵빵 터지고 그랬는데 한국어로 쓰면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한 번은 막 그 제가 취재원 중에 방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게 영어 표현 중에 왜 그 사과를 오렌지에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야 뭐 약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comparing apples with orange 하면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 그 둘을 비교하는 거다 이 말을 누군가가 굉장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세상에서 제일 바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이 했는데 그 표현을 제가 너무 의역을 하자니 제가 창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다행히 그때는 일간지가 아니라 썬데이라는 쪽에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썬데이의 지면은 조금 그렇지 일보보다는 조금 광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제 영어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이렇게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괄호를 하고 원문을 그대로 써드리고 독자분들한테 표현 이런 표현을 이런데 쓰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제 표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잘리기 쉬운 부분이었죠 기사가 넘치면 그래서 기사를 안 넘치게 하도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거는 제가 정말 아마 영어로 누군가를 인터뷰를 한 다음에 한국어로 기사를 써야 된다면 아무리 정말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참고자료로도 드렸지만 이번에 월간중앙 5명 인터뷰했을 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국어로 하면 정말 확 죽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영어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한국어로 하니까 확 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보면 표현 중에도 또 약간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서 보면 그런 영어 표현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more than welcome 뭐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 누군가가 써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막 more than welco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꺽쇠해가지고 했었는데 영어 신문 후배가 저한테 한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가 전혀 영어에서는 그게 이상한 표현이 아니고 특별한 표현도 아닌데 우리는 그게 특별하다고 하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딱 하고 참 이걸 영어로 바꾸기가 너무 곤란했다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보편적인 표현만 쓰면 또 인터뷰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이거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1의 김성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늦게 와서 소중한 강연을 많이 놓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혹시 영어 취재형 대화실 때 혹시 뭐 아이스브레이킹 하시는 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뭐 영어로 이렇게 취재하실 때 이 부분만은 좀 피해야 된다 이티튜드나 어떤 질문 면에서 이 부분만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면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로 놓치신 거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일단은 아이스브레이킹 할 때 저는 약간 뒷조사를 조금 가끔 합니다 뒷조사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토마스 바흐다 그 아이오시 위원장을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아이오시 위원장은 굉장히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갔던 출장지가 어디였는지 알아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페루 리마다 그러면 리마 어디에서 뭐가 좋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신변 잡기적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먼저 좀 하고요 그 약간 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들이 있는 경우에도 애들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 근데 물론 이제 가족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혼 중이냐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약간 그런 뒷조사를 조금 해서 그러니까 뭐 북한 때문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북한 얘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신변 잡기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조금 농담을 썰렁하더라도 많이 하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저도 이제 한국에서만 나고 자라고 한국에서만 살 거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유머가 아직은 보면 조금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서양 문화에 비해서는 유머가 항상 최상위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적어도 체험한 바로는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면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뭐랄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재밌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농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잘 안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쨌든 시도를 했으니까 그건 그 사람 인터뷰에 서로 아이스브레이킹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저는 나이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나이는 절대로 안 물어보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꼭 이제 나이를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 독자들 혹은 시청자들 혹은 이제 네티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사실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에서 알리긴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how old are you라고 절대로 안 물어보고요 아 이게 그 아시아 한국이라고 하면 또 약간 일종의 편견을 줄 수도 있으니까 아시안 컬처인데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아시안 컬처인데 우리가 그 조금 나이를 표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너가 혹시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몇 년생인지 좀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코리안 에이지가 아니라 아메리칸 에이지를 표기하니까 마음 놓고 얘기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중앙일보로 파견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외국인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나이를 안 물어봤어요 당연히 근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버리고 이제 판은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이 사람이 몇 년생인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링을 했다고 해도 거기는 정보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부장께 아주 호되게 혼났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사실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 기사를 읽을 때는 그 사람의 나이가 궁금한 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영국 신문이나 외국 신문이나 일부에서는 나이를 표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어쨌든 다짜고짜 대놓고 물어보면 조금 실례니까 뭐 이렇게 몇 년에 태어났니 이렇게 바로 물어보지 절대로 않고요 이제 좀 에둘러서 분위기 좀 좋아지고 이렇게 인터뷰 끝나고 사진 찍을 때쯤 그럴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